6.1 지방선거 결과 은평구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0석, 국민의힘이 9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등 이른바 진보사당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은평에서만 3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손성애 기자가 낙선한 군소정당 후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진보사당 단일후보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혜님, 김유리, 전 은평구 의원 후보. 거대 양당에 비해 정당 인지도나 조직력이 약한 상황에서도 선거에 최선을 다한 만큼 아쉬움이 큽니다. 이들은 현행 정치제도에서는 군소정당이 거대 양당의 벽을 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토로합니다. 진보사당 같은 경우에야 조직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기 때문에 더욱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은평구 의원 당선인 중 무투표 당선자는 6명. 양당의 압도된 지방선거를 보면서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합리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복수공천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선거운동하지 않고 당선되게 한. 조혜님 전 은평구 의원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는 은평구 라 선거구. 은평에서 유일한 3인 선거구입니다. 조 전 후보는 4년 전 해당 선거구에서 2.59%포인트 차로 떨어져 재도전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3인 선거구는 3등까지 당선되기 때문에 양당에서 후보가 한 명씩 나온다면 구의의 입성도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 2명씩 후보를 낸 양당이 3석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제가 나왔던 라 선거구 이 한 석이 바로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이 마지막 라 선거구의 한 석이 좌지우지할 것이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 되면 결국에는 정쟁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서도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큰 요인은 후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고소력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부터 당도 바뀌어야 되고 제가 지역에서 선거운동하면서 뼈아프게 느낀 건 녹색당을 아예 모르세요. 그래서 녹색당이라는 정당 인지도를 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과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더니 은평구에서 진보정당이 한 번도 의석을 얻은 적이 없는데 그 의석에 반영되지 않은 민심들 이게 결국에는 계속 소외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지금 반영되지 않은 분명히 많은 시민들의 의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손을 놓고 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를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있기 때문에 제가 선수로 나서든 안 나서든 지역의 정의당이 지킬 수 있도록 제 역할은 할 것이다 라는 것만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애. 헬로티비 뉴스 손성애입니다. 아멘